4위 가겠습니다. 자, 3위. 그것도 어떻게 골라요? 하나, 둘, 셋. 듀엣 해보고 싶은 아이돌. 답장도 아니에요. 듀엣 해보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선당 선배님과 선당 선배님. 파이팅. 그러면 4위는 누구예요? 아이유 선배님. 없다고 했어야지. 3위는 없다고. 다 질려, 이놈아. 이 세상에 3위는 없다고 했잖아. 우리를 두 번 죽이는구나. 갑니다, 제안 씨.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하트 반짝이. 반짝이는 하트. 반짝이는 하트. 하트 반짝이는 하트. 하트 반짝이는 하트. 음방 MC를 맡게 된 지안 씨입니다. 음방 MC 느낌으로 위클리 신곡을 소개한다면? K-하이틴의 이분들을 빼놓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앱부터 스쿨로 돌아온 위클리입니다. 역시 정규직은 달라. 팀 내 나이에 서열은? 1. 나이로 하면 6이? 6도? 아, 유교 결이군요. 유교 결이군요. 유교 결이군요. 유교 결이군요. 유닛 해보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1, 2, 3. 1, 2, 3. 1. 한강 선배님이요. 한강 선배님이요. 한강 선배님이요. 3위 가겠습니다. 3위. 그러면? 1, 2, 3. 1, 2, 3. 1, 2, 3. 아, 8핑크로 선배님들이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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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가겠습니다.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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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드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 뭐예요? 상상은 뭐예요? 이렇게 흔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수업사 선배님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1, 2, 3. 감정이 단일 높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1, 2, 3. 아이돌 레이그 3, 2, 3. 3, 2, 3. 3. 3, 3.